안녕하세요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는 소설책을 읽어드릴 텐데요 로터스 택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탑니다 입니다 이 소설은 유령 손님을 태운 택시를 통해 기묘하지만 애틋한 힐링 판타지의 세계로 독자를 이끄는데요 주인의 복수를 위해 택시에 탄 고양이 손님 남겨진 부모의 마음을 달래고 싶은 어린이 손님 남편의 내연녀를 마중하러 가는 부부 손님 등 이런 기상천외한 사연을 싣고 택시는 달리는데요 과연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읽으면서도 기묘하기도 하고 기발한 구성으로 몰입시키고 사람들에게 따스한 여운과 교훈을 주는 힐링 판타지 소설입니다 저는 주인의 복수를 위해 택시에 탄 고양이 손님 사나다 편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피곤했던 일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일은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두 눈을 감고 잠을 정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앱인 코끼리는 수면에 도움을 주고 명상을 할 수 있는 멘탈케어 앱인데요 수면 전문가가 제작해서 가장 편하게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저도 활동하고 있고요 무료 구독권 등록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로터스 택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탑니다 가토 겐지음 양지훈 옮김 필름 출판사 제1장 산하다 오늘도 저희 로터스 교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기사 김은하입니다 목적지까지 짧은 시간이 남아 아무쪼록 편히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얼마만이죠? 반년쯤 됐나요? 아니다 저번에 뵀을 때도 유리아 씨는 반팔 차림이었잖아요 그러니 1년 가까이 되었으려나요? 오늘 밤에 가게는 바빴나요? 그렇군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최고죠 그 덕에 앞으로도 계속 단골이 되어주시면 저도 번창할 테니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따님은 잘 지내세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아 취직했어요 학교를 끔찍이도 싫어해서 등교 거부하였는데 직장인은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고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 잘됐네요 그야 자식 일이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따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근처 고양이 카페요? 아 그렇군요 유리아 씨를 닮아서 서비스업에 재능이 있나봐요 아 품종이 아키타견이었던가요? 죽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역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죠 고양이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 동상도 없고 고양이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계속 기다린다 한들 미담이 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무서운 이야기라면 모를까 유리아 씨는 고양이란 개 중에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고양이요? 역시 따님은 엄마를 닮았나 보네요 고양이가 귀여워서라고요 그야 귀여운 고양이도 있죠 솔직히 귀여운 건 인정하지만 마냥 그럴 수만은 없는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실은 저도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어렸을 적에 집에서 길렀거든요 그게 기른다는 느낌보다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적어도 전 그랬답니다 그 녀석 제 말 같은 건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거의 절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왜 고양이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보살핌을 받는 주제에 오히려 인간을 길들이죠 어찌 보면 고양이는 퍽 기이한 동물 같지 않나요? 실은 얼마 전에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맹세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M대로변 사거리에서 태웠던 손님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유리아 씨 가게 바로 근처죠 그 편의점 앞에요 들어보시겠어요? 네 사거리 신호등 옆에서 제 택시를 잡아 세운 손님은 자그마한 여자였어요 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회색빛 여름용 니트에 하얀 바지 차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도요 아닌가 바지가 검은색이었나 상의가 검정이었나 어쨌든 회색과 흰색 검은색의 이미지였어요 밤이라서 편의점 불빛뿐이었거든요 뒷좌석에 앉은 뒤에도 지금처럼 어두워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옷차림보다 여자의 눈이 인상 깊었어요 유독 커다랗고 날카로웠거든요 음 무서운 눈이었는데 이따금 번뜩이기도 했죠 기분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의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전철도 이미 끊긴 뒤였죠 음 지금이랑 비슷한 시간이에요 유리아 씨의 호출이 없을 때도 이 시간대에는 이 근방을 자주 배회하곤 해요 어쩌다 손님을 태우기도 하니까요 다른 택시도 지나갈 것 같은데 잘 안 잡히죠 S역에서 1km가 채 안 되는 어중간한 거리라서 그래요 다른 택시나 손님 모두 S역 택시 승강장에 모여 있잖아요 이 근방은 몰래 손님을 채갈 수 있는 꽤 괜찮은 장소거든요 음 그날 밤에도 그런 식으로 손님을 태웠답니다 좋았어 오늘도 한 건 했네 들뜬 마음으로 택시를 가까이 세웠는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불쌍 낭패구나 싶었어요 여자 뒤에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였죠 뭐 하는 짓이야 난 택시 안 불렀는데 순간 깨달았죠 어지간히 취했나 보네 널찍한 번화가에 있는 S역에서 1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 장소도 그렇거니와 에휴 이런 시간이니까요 취객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질 나쁜 손님한테 걸린 느낌이었죠 흥 내가 타 하나 봐라 그러시던가요 이쪽이야말로 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택시를 잡은 건 남자가 아니었어요 동행인 여자 쪽이었죠 그러니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마지못해 문을 열었더니 여자가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아타 동그란 얼굴에 단발머리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주정뱅이한테 명령했어요 얼른 타라니까 왠지 무서운데 이 사람들 무슨 관계야 주정뱅이는 아저씨였어요 나이는 글쎄요 50에서 70 사이쯤 됐으려나 사실 아저씨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음 25에서 35 사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자 나이도 잘 가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나 어르신은 짐작하기 쉽잖아요 책가방을 맺거나 교복을 입었으면 미성년자일 테고 머리가 새하얗거나 훌렁 까졌거나 치아가 없거나 등이 굽었으면 80대쯤 되었으려니 하니까요 그 외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야 종종 교복을 입은 40대 여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 차에 태운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정뱅이 아저씨와 무서운 눈의 아가씨 이야기죠 타라고 어쨌든 아저씨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도 완전히 명령조였어요 싫어 아저씨가 악을 썼어요 꺼져 이 고양이 귀신아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고양이 귀신이라니 아저씨 표현 한 번 기가 막히네 무서운 눈에 여자는 등을 구부린 채 전투태세에 들어간 고양이과에 동물처럼 보였거든요 탁 치고 타라니까 여자가 거듭 말했어요 아저씨는 뒷좌석으로 굴러들어갔어요 에이하라 역으로 가주세요 뒤이어 스르륵 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했어요 아 에이하라 역 말씀이시죠 역 앞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근처에 도착하면 말씀드릴게요 여자 옆에서 약간 얼빠진 상태로 허리를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웅얼거렸어요 이 고양이 귀신이 내가 택시비 내놔봐라 네? 그건 곤란하죠 전 백미러로 시선을 돌렸어요 출발하세요 제 불안이 전해진 걸까요 여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요금은 제대로 낼 거니까 괜찮아요 눈이 번뜩인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고양이 같더라니까요 분명히 안 낸다고 말했어 아저씨가 투덜투덜 중얼거렸죠 그럴 돈 없어 지갑에 한 푼도 없다고 에이하라 역으로요 여자가 말문을 막듯 덧붙였어요 출발해주세요 일단 M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S야 역 방면으로 향했어요 5월이 거의 끝나가는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운 밤이었죠 S야 역 앞을 막 지나갔을 때 백미러 너머로 살펴보니 아저씨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잠든 건가 여자는 매서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잠드신 건가요 괜찮을까요 말을 걸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기도 했지만 한 푼도 없다는 아저씨의 발언이 마음에 걸리는 터라 무심코 입을 열고 말았어요 잠들었어요 여자가 담담히 대꾸했어요 소란을 피웠으니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겠죠 동행분이 꽤 치하셨네요 저로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도착한 뒤에 요금을 못 내겠다고 다시 억지를 부리시는 건 아닐지 걱정되세요 살벌한 저음의 목소리 아무래도요 큰 소리로 화를 내신 데다 상당히 언짢아 보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행분 때문에 차에 태우길 망설였을 정도랍니다 택시비는 제대로 낼 테니 안심하세요 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저는 다시 의심했어요 지갑에 한 푼도 없으시다고 거짓말이에요 여자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는 전면 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미러 너머로 쳐봐 시선을 마주치려는 기미도 없었죠 거짓말이란 말씀이시죠 그럼 다행이지만요 지갑에 9,398엔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구체적이잖아 설마 농담하는 건가 에이하라역까지 그 정도 금액이면 되겠죠 여자의 표정은 굳은 채였어요 농담이 아닌 것 같았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시간이면 교통량도 적으니 금방 도착할 거예요 전철 선로를 따라 쥐대로 서쪽 길에서 동쪽 길을 향해 자동차는 싱싱 달려갔어요 주정백이는 칠색이에요 여자는 쓰디 쓴 것을 뱉어내듯이 말했어요 아 그쵸 손님께서는 멀쩡하셔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9,398엔이 있으면 문제될 것입니다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안도한 나머지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건 술 취한 손님일지도 몰라요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거든요 다행히 전 아직 경험한 적이 없지만요 차 안에 구토 아니 개원에 아 그러니까 속을 비워내시면 그날 하루 영업은 망치고 말거든요 청소도 해야 하는데 냄새까지 배워서 운행이 힘들답니다 토악질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건 분별 있는 어른이 할 짓은 아니죠 여자는 심각한 어조로 말했어요 저도 곧잘 토하긴 하는데 이 남자가 그러는 건 용서 못해요 네? 저도 모르게 대물었어요 손님 자주 토하세요? 급하게 밥을 잔뜩 먹으면요 자주 그래요 여자는 태연히 말했어요 토하는 건 의뢰 있는 일이니까 그런가? 과음에서 토하든 밥을 허겁지겁 먹어서 토하든 분별 없는 건 어느 쪽이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혹스러워서 구토에서 술 취한 이야기 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술에 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잠들어버리면 좀처럼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깨워도 안 일어나나요? 꿈쩍도 안 하세요 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은 몹시 경멸하는 듯한 말투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술집 종업원과 손님?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오늘 밤엔 손님이 계셔서 안심입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꿨어요 살다 보면 술이라도 마시고 싶어지는 때가 있으니까요 전 없는데요 술 같은 건 마시고 나면 온몸에서 냄새만 날 뿐이에요 인정사정 없는 말투 손님은 술을 안 드세요? 안 마셔요 저도 그렇답니다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요 저도요 여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땀이랑 한숨 배설물에 알코올이 섞여서 술 냄새가 진동하죠 반경 1미터 가까이는 다가가고 싶지 않은 냄새예요 정말이지 주정뱅이가 안쓰러워질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것까지야 술 같은 거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아 아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술은 못하지만 삶이 따분하진 않거든요 펫을 쬐거나 낮잠을 잘 수 있다면 즐거움은 무한대예요 그런가요? 맞장구를 치는데 묘한 스타카토를 넣고 말았어요 일광욕과 낮잠 그게 즐겁다고? 손님 아직 젊으신데도 취미가 소박하시네요 어쩌면 즐거울지도 모르겠네요 일광욕이라 태닝을 하러 피부 미용실에 다닌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손님 아무리 봐도 태닝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낮잠은 즐거울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그렇다고 휴일에 까딱 잠을 많이 자버리면 오히려 후회한달까요? 헛되이 시간을 보내버렸다는 생각에 한없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젊지는 않아요 상당히 나이를 먹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젊어 보이세요? 알아요 소녀처럼 어려 보이겠죠 여자는 겸손을 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소녀처럼이라니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꽤 능청스러웠어요 능청스러웠어요 저랑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젊음과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한바탕 뛰어요 한바탕 뛰신다고요? 아 그렇군 스포츠를 말하는 건가? 아 한바탕 뛰신단 말이죠 괜찮은 방법이네요 가라데나 킥복싱 도장이라도 다니시나 봐요 이 손님은 격투기 쪽일지도 몰라 느낌이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의외로 힘이 센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저씨를 택시에 태울 때였는데요 상당히 힘껏 밀어서 넘어뜨린 느낌이랄까 키가 크진 않아도 아저씨가 다부지고 뚱뚱한 체격이라 무거워 보였거든요 여자 쪽은 가냘프고 연약했고요 그런데 다짜고짜 순식간에 아저씨를 넘어뜨리더니 뒷좌석에 억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언뜻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격투기를 즐기시나 싶어서요 격투기요? 그런 건 안 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동적으로 집안을 뛰어다녀요 그뿐이에요 농담인가 싶었죠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그야말로 진지했어요 재밌거든요 좋은 운동이죠 약간 아니 상당히 위험한 사람 같은데 아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대로 맞장구 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뭐가 재밌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집안을 한바탕 뛰어다니면 난장판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책장 위에서는 책이 떨어지고 사이드 테이블 위에 꽃병은 쓰러지죠 마루에 놓인 각 휴지는 제 발차기로 찌그러지고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게 재밌으시다고요? 당연하죠 여자는 태어냈어요 가족분이 말리시진 않나요? 아 불쌍 괜한 질문을 했나? 가족과 같이 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설마 잠든 아저씨와 동거하는 것 같진 않고 혹시 가족인 걸까? 그래서 이토록 거리낌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보다는 증오가 가득한 느낌이지만 가족에게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법이지 가족 아니에요? 이런 장구벌레 같은 놈하고는 여자가 매우 불쾌하다는 듯 말했어요 제 동거인과는 달라요 아 그러셨습니까 실례했습니다 사과하면서 생각했죠 내가 지금 속마음을 무심코 내뱉은 건가 아 망했다 제 가족은 사나다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살짝 누그러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바탕 뛰고 나면 사나다는 화를 내요 그러시겠죠 사나다 이름이 아니라 성시네 성시로 부르는 걸 보니 가족은 아니라는 소린데 애인이나 친구인 건가 이성일까 동성일까 물어봐도 되려나? 아니야 쓸데없는 질문은 자제하고 지금은 이야기의 귀를 기울여주는 편이 낫겠어 사나다는 늘 툴툴대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그럼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하지만 용서해줘요 여자가 살짝 웃고 있네 좋은 분이네요 좋은 녀석이죠 하긴 함께 사시는 사나다 씨가 용서해 주신다면 문제 될 건 없겠네요 책을 떨어뜨리고 꽃병을 쓰러뜨리고 각 휴지를 찌부러뜨리는 정도라면 괜찮죠 사나다 씨한테만 그러지 않는다면야 아 기운이 남아돌아서 사나다를 들이받을 때는 있어요 전적이 있었네 가정폭력이잖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웃고 있다 꽤 기뻐 보여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문제는 가끔은 일부러 밟아줄 때도 있어요 밟는다고요 역시 상당히 문제가 있네 그거 가정폭력이라니까요 가정폭력이라니까요 하지만 사나다는 용서해줘요 투덜투덜 불평하면서도 결국에는 웃으면서 이해해 주죠 저는 기계적인 말투로 반복했어요 좋은 분이네요 그게 아니잖아 이건 뭐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의존증 비슷한 거 아닌가 심각한데 전 사나다한테 사나다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제 두 눈이 곱절은 휘둥그레진 느낌이었어요 사랑이라니 평소 사랑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요 그러니 사 끊어서 말할 수밖에요 랑이란 말씀이시죠 사랑이에요 여자는 능청스레 대답했어요 저는 못 다가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애인 자랑이네요 관계 의존증 같긴 하지만 위험하지만요 와이아역 앞은 밤새 영업하는 레스토랑과 편의점이 질비해서 번쩍일 정도로 밝았어요 택시 안까지 눈부실 만큼 빛이 들어왔죠 여자 옆에서 주정뱅이 아저씨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참고대에요 여자는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전 사나다한테 사랑받고 있었어요 여자는 아저씨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이 곱둥이 같은 남자와는 달라요 와이아역 앞을 벗어나니 케이 다가와 강변 노예는 가로등 불빛만 비치고 있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거나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도 거의 없었죠 차 안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빨간 신호가 걸려서 택시를 멈췄어요 아저씨가 다시 신음했어요 속이 안 좋으신 걸까요? 토하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요 참고대에요 아 그리 좋은 꿈은 아닌가 보네요 가위라도 눌리시는 걸까요? 보나마나 악몽이겠죠 여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요즘 이 남자는 밤마다 얕은 잠을 자면서 악몽을 꿔요 잠이 든 것 같지만 깊이 잘 수는 없죠 그러니 늘 졸릴 수밖에요 하지만 잠을 자려고만 하면 무서운 존재가 덮쳐오는 거예요 괴롭겠네요 공포영화 같았어요 그 무서운 존재라는 건 뭘까요? 네코마타요 네코마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서 택시를 출발시켰어요 고양이 요괴의 일종이에요 그러고 보니 택시에 탈 때 아저씨가 여자를 향해 고양이 귀신이니 뭐니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래서였나? 그나저나 네코마타라니 오래간만에 들어본 말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동급생 중에 다도코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귀신이라든가 요괴라든가 우주인이나 사후세계 같은 분야의 사후세계 같은 분야의 빠삭한 애였거든요 그 친구와 대화하다가 네코마타라는 고유 명사를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나 아, 아니다 중학교 국어랑 고전문학 교과서에도 나왔던가요? 스레츠 레구사에서 네코마타가 나왔잖아요 스님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고전문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기억에서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다도코로 덕분에 네코마타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놀라게 해요? 네코마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가 냉혹하게 툭 쏘아붙였어요 우선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놈의 뱃살을 찢어넣죠 그것도 깊지 않게 그 다음엔 머리를 부드럽게 물고 얼굴 가죽을 벗긴 뒤 오른쪽 어깨를 물어뜯고 왼쪽 다리를 잘게 씹어서 아,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오들오들 떨었어요 네코마타가 그렇게나 무서운 존재라고 다도코로가 말했던가 스레즈 레구사에서도 스님이 놀라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고양이였다든가 하는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결말이 난 거 아니었나요? 아플 거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울걸요 여자는 만족한 듯 보였어요 꿈속에서도 아플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워도 의식은 계속 깨어있어요 도망칠 곳 없는 꿈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째서 타인의 악몽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까요? 아저씨의 카운슬러라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 구더기 같은 놈은 늘 술독에 빠져 살아요 그래야만 잠들 수 있으니까 환자 환자와 카운슬러 관계치고는 동정은 커녕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그런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신다는 건 현실에서 뭔가 끔찍한 일을 겪어서 일까요? 여자는 침묵을 지켰어요 내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한 건가? 일단 잡담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전 술을 못 마시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먹을 걸로 풀어요 홧술 대신 폭식인 셈이죠 잔뜩 고칼로리 식사를 한 뒤 일찌감치 자버리는 거예요 음 스트레스 해수로는 썩 괜찮은 방법이죠 여자가 호응해줬어요 살았다 심기를 건드린 건 아닌 모양이에요 배가 부르면 졸리니까요 이 손님 역시 잠에 진심인가 보네 취미가 낮잠이라는 건 진짜였나 봐요 맞습니다 밥 먹고 잠드는 게 최고죠 때로는 잠들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그런 단순한 일이 도저히 불가능하죠 아무리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꿈이 찾아와 주지 않아요 그저 슬픈 사실 하나가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돌 뿐 그럴 때도 있어요 어두컴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생각지 못한 임도 생겨나는 법이죠 전 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입맛이 없거나 잠을 못 잔 적은 없네요 감사한 일이죠 눈을 감기만 하면 어느새 꿈속이거든요 기사님한테는 소질이 있군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소질이요? 저처럼요 낮에도 잘 자고 밤에도 잘 자죠 수면 달인이 될 소질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한들 기쁘진 않은데 그리고 이따금 한바탕 뛰는 거예요 완벽하죠 글쎄 전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 분열을 깊이 파고들면 잠을 자는 동안 꿈속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한바탕 뛸 수 있게 되죠 대체 무슨 분야인 걸까요? 딱히 파고들고 싶진 않은데요 농담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그야말로 진지했어요 웃을 수도 없었죠 그 분야는 제가 깊이 파고들긴 힘들 것 같네요 진지하게 대답할 수밖에요 꿈 밖에서도 그렇게 날뛰었다간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사나다는 불평은 해도 혼내지는 않아요 아, 사나다 씨는 마음이 넓으시네요 저희 엄마는 엄격하셨어요 혼나지 않는 상대와 함께 살면 되잖아요 아, 그러고 싶네요 그보다 이제 슬슬 독립해야 해서요 사랑해주는 누군가와 살면 돼요 아, 또 사랑 타령이 시작됐어요 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엄마도 절 생각해 주시기는 하는데요 가능하면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좀처럼 그런 상대를 만날 기회도 없답니다 사실은 이미 만난 느낌이지만요 그렇다고 손님한테 털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짝사랑이라서요 설사 사귀게 된다 한들 동거는 그렇다 쳐도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무하는 택시 회사 로터스 교통은 사장님과 저뿐인 영세 기업이에요 이대로 계속 이 일을 해도 될지 이따금 고민이 된답니다 몇 년쯤 지나서 개인 택시에 필요한 자격을 따면 사장님이 자기 회사를 물려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요 택시라는 일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평생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쩌다 문득 생각만 할 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은 없어요 좀 더 심사숙고해 봐야겠죠 언제까지 젊지는 않을 테니까 아, 평생이라니 여자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인생은 짧아요 당장 내일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맞장구를 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또 속마음을 말해버렸나 언제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릴지 몰라요 해야 할 일은 당장 시작해야 해요 여자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백미러를 보고 저는 개아웃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여자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기분 탓이었을까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며 콧소리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요 우는 게 아닌가? 화내는 건가? 아이아 역을 지나치자 도로는 완만한 내리막길로 바뀌었어요 맞은편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괭음을 울리며 올라오더니 택시와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찌르듯이 택시 안을 비추었어요 아 아 자고 있던 아저씨가 다시 뭔가를 웅얼댔어요 요괴 여자가 중얼거렸어요 네? 자동차는 요괴와 닮았어요 눈을 번쩍이며 캄캄한 밤을 거칠게 달려와 인간을 죽이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눈이 번쩍이는 건 여자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인간뿐이 아니에요 고양이도 죽이죠 참혹해요 아 종종 발견한답니다 이 근처 도로에서 차에 채인 오리도 본 적이 있어요 거만한 인간들이야말로 요괴예요 여자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난 놀아 절대 틀리는 법이 없지 실패는 다 네 탓이야 난 아니라고 네가 나빠 난 오르니까 틀릴리가 없어 철부지 어린애처럼 우기는 꼴이라니 이 바퀴벌레 같은 늙은이도 그런 인간 중 하나예요 장구벌레 장구벌레 꼽등이 구더기 바퀴벌레 줄줄이 실컷 욕을 먹고 있었죠 손님 말씀대로 웬만큼 나이를 먹었으면서 철부지 어린애처럼 구는 사람들 요즘 세상에 꽤 있긴 하죠 바로 뒷좌석에서 아저씨가 자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맞짱구를 쳤답니다 오늘도 그런 손님이 계셨거든요 역시나 50대 남자분이었죠 행선지를 여쭤더니 에스카와 강이라고만 대답하시더라고요 에스카와 강에 어디쯤이냐고 거듭 여쭈니 전철이래요 정말이지 성가시다는 듯 단답형으로요 그래서 역에 어디쯤이냐고 다시 여쭈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동쪽 출구로 가라고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 하지 않느냐면서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열받는다니까요 자기가 손님이라고 건망 떠는 꼴이라니 아 물론 손님인 건 맞고 돈을 내주시는 쪽이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등한 성인이자 타인인 거잖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최소한 존댓말 정도라도 해주시면 천벌은 안 받을 텐데요 나이는 뭐 확실히 제가 아래였지만요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일대일로 대등한 관계니까 그렇죠 같은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나이가 위든 아래든 상관없는 건데 기생충 같은 이 남자야말로 딱 철부지 어린애나 다를 바 없는 놈이에요 무턱대고 반말에다 명령조라니까요 돈을 내는 쪽이야말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손님한테는 이미 이골이 났답니다 웃줄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철부지 어린애 같은 놈들도 어딘가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일하고 돈을 벌죠 만나는 장소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것 뿐이에요 맞습니다 대체 왜 거만해지는 걸까요? 자기 입장이 위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유리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영역을 차지한다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설 것 거기에서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을 한다?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길고양이 싸움 같네요 고양이 싸움도 철부지 어린애 같은 놈들의 허세도 매한가지예요 자신이 유리하다고 느끼면 때를 놓치지 않고 상대를 깔보죠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외로워지죠 여자는 단맛이 사라진 껌을 뱉어내듯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 공벌레 같은 늙은이도 가게에만 들어가면 태도가 고압적으로 바뀌어요 남의 흠을 들춰내서 호들갑을 피우죠 그러면서 자기 실수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에요 아 좋은 면이라곤 하나도 없잖아 결국 마누라하고는 거의 말도 섞지 않아요 몇 년쯤 전부터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고 귀가하죠 애들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집안에서는 이혼한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겠네 외롭겠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면 좋을 텐데 자기가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바뀔 리가 없죠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당연히 미운털이 박혔죠 그나마 회사에선 아직 설 자리가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도 끈덕지게 남아있다가 야근하는 척을 해요 그래서 저녁은 회사에서 먹죠 거의 메뉴는 편의점 주먹밥이나 카레맛 컵라면이고 아 쓸쓸한 삶이네 너무 서글퍼 집이나 회사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기분 전환하러 갈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고작 고민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려고 매일 저녁 식비를 절약한다고도 할 수 있죠 주먹밥과 컵라면으로 원기를 보충한 뒤 밤마다 술집에 드나드는 거군요 어떤 생활일지 알만하네요 어쨌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니 다행이에요 어떤 가게에서 마시나요? 마마가 철부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에요 보육원이요? 옛날식에 한 물건 술집 있잖아요 아 안성맞춤이네요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시는 아니요 여자는 싹둑 말을 잘랐어요 위로를 받으시는 게 아닌가요? 전혀요 그 가게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라서 이제껏 몇 번이나 출입 금지 명령을 당했어요 오늘 밤에도 두 번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쫓겨난 참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 손님의 심기가 더욱 불편하셨나 봐요 네? 아 이야기 속 아저씨에 대해 뭔가 찝히는 거라도 있으세요 유리아 씨? 유리아 씨의 가게가 있는 곳은 엠데로에서 구석으로 들어간 자그마한 외길 골목이니까 아저씨와 여자 손님을 태운 사거리 편의점 바로 뒤쪽이네요 떡 벌어진 체격에 키는 그리 크지 않고 흰머리가 섞였는데 머리 숱이 살짝 적은 편이고 괄괄한 목소리에 술버릇이 나빠 보이는 쉰 이상 일흔 이하쯤 되는 아저씨였어요 그러셨군요 유리아 씨가 일하는 가게에 단골이셨다니 에비사와 씨라구요? 글쎄요 이름까지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여자도 그 이름으로 아저씨를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계속 장구벌레니 꼽등이니 쿠덕이니 바퀴벌레니 기생충이니 공벌레 따위로 불렀거든요 직접 말을 걸 때도 이봐 라든가 너라고 했어요 무슨 기분인지 아시겠다구요? 아 유리아 씨한테도 미움받고 계셨네요 에비사와 씨 그렇겠죠 가게 측으로부터 몇 번이나 출입금지 명령을 당했다고 하셨으니 저런 가게 여직원한테 거친 말을 내뱉거나 별거 아닌 일로 깐죽깐죽 불평이 불평이나 해댔군요 그러지 말라고 수없이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군요 더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유난을 떠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술을 내왔다구요 아 하지만 점잖게 술을 마시는 건 달랑 두 시간 정도라니 거기에서 1분만 지나면 어김없이 똑같은 짓을 대풀이 한다는 거네요 아 회사가 휴일인 토요일 밤까지 일부러 찾아와요 집에서 냉대받으니 그러시는 거겠죠 최근에도 오셨어요 아 그랬군요 영업을 시작하자마자요 문 열기만을 기다리셨나 보네요 겨울 이후 몇 개월 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길래 속이 시원했는데 다시 나타났단 말이죠 가게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저라도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유난히 심기가 불편해 보이길래 내버려뒀더니 아 다섯 시간 가까이 진을 치고 있었군요 골치 아프셨겠네요 제대로 상대해 주지 않으면 고양이 귀신이니 요괴니 그런 소리를 지껄여 댔구요 그래서 마담 언니가 고양이 귀신이라니 실례잖아 아무리 우리 애들 평균 연령이 좀 높기로 서니 여긴 귀신의 집이 아니라고 불만이면 다른 가게로 가던가 다신 오지마 라고 화를 내며 에이비 사와 씨를 내쫓았군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제 택시에 타신 게 그날 밤이었을까요 겨울 이후로 최근까지 한동안 에비 사와 씨는 가게 안 오신 거죠 아무래도 맞는 것 같네요 아마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그 여자한테 붙잡혔던 모양이에요 고양이 귀신이라는 말은 가게의 마담 언니나 유리아 씨를 빗대어 욕한 건 아닐 거예요 아까 이야기해 드린 그 꿈을 말한 것 같은데요 아저씨도 혼자 시달려온 모양인데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행실이 나빴으니까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분 전환하러 가서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겠네요 애처로운 인생이에요 나중에 그런 아저씨만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집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라니 꽤 힘드시겠어요 저희 집은 말이죠 애당초 아버지가 집에 거의 없었어요 귀가도 늦었으니 저녁밥을 함께 먹는 일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죠 그럴 땐 거의 대화도 없었고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뭔가 거북했다고나 할까요 물론 아버지와 엄마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아마도요 일요일에는 가끔 가족끼리 외출도 했어요 형도 있었으니까 내 식구였죠 제가 중학생이 된 무렵부터는 가족과 여행이나 나들이를 간 적이 거의 없었지만요 언덕을 내려와서 아이바시 역 앞을 통과했어요 셔터가 내려간 쇼핑몰 건물에는 어렴풋이 야간 조명이 켜져 있고 한밤중인데도 거리에는 드문드문 사람 그림자가 있었죠 지금도 같은 집에 살지만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인사나 하는 정도랄까요 거실이나 욕실에서 스쳐 지나갈 땐 가벼운 인기척은 내죠 인사라기보다는 웅얼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요 서로 웅얼대는 거죠 꼭 인간이 아닌 것처럼요 중요하죠 서로 웅얼거리는 거요? 아이바시 역에서 멀어지자 다시 거리는 어둡게 가라앉았고 피탈길이 이어졌어요 물론이죠 늘 기운찬 목소리로 잘 잤니? 기분은 어때? 난 건강해 너도 그렇고 같은 말을 떠들어대며 친근하게 굴 수 있어요? 아...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왼편으로 왼편으로 돔구장의 지붕과 전구장식으로 불을 밝힌 K-1G에 제트코스터가 희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비교적 전 비교적 말이 많은 편인데 형은 고등학교 무렵부터는 거의 말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재미가 없었나 봐요 여자애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여자끼리는 사이좋게 외출하거나 수다를 떨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잤니? 오늘 뭐 할까? 같은 기운 넘치는 대화도 절로 나오겠죠 아버지나 저나 형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쨌든 인기척 정도가 최선이니까요 선하다와 난 같은 여자끼리여도 아침 인사로 기운을 얻거나 하진 않아요 아침 대바람부터 잘 잤어 하늘이 무척 막네 우리 둘 다 컨디션 최고야 그럼 밖으로 나갈까? 같은 경박한 인사가 가능하기나 해요? 호라 사나다씨가 여자였군 개와 다를 바 없잖아요 개처럼 굴 순 없어요 여자는 말을 쏟아냈어요 개를 싫어하는 걸까요? 목청으로 그르렁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힐끗 시선을 교환하는 정도가 딱 적당하죠 아 조금 야박한 느낌도 드는데요 같은 집에 산다면 그 정도의 거리감이 좋아요 그런가요? 맞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네요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든다면 이마랑 코끝을 상대한테 대고 문지르면 돼요 제 귀를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마랑 코끝을요? 네 뭐가 이상하냐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다간 눈이 뒤집혀서 뒷걸음질 치실 것 같은데요 형한테는 형한테는 얻어맞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부를 것 같고요 사나다는 기뻐하는데요 어 올빼미처럼 웅얼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사나다는 뭐든 기뻐해요 오 아 그렇군요 또 외인 자랑이네 이건 우정이 아니잖아 여자끼리 사귀기라도 하는 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여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못 당하겠네 우리 두 사람의 만큼의 애정은 없더라도 서로 그르렁 소리를 나누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징그러운 놈의 집에서는 그런 소리조차 없거든요 가족 간에 인사도 안 하는 건가요? 서로 무시해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술을 마시고 싶어질 만도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밤에도 회사 근처 가기로 향한 거예요 에스바시 역을 지나 오르막길이었어요 찰칵 미턱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죠 목적지인 에이하라 역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출근하는 것처럼 일부러 전철을 타고 가기까지 가셨다고요? 아 전철을 탔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죠 번쩍 여자의 눈이 백미러 속에서 번뜩이는 것 같았어요 이 진해 같은 놈은 차를 끌고 갔어요 운전해서 술 마시러 가다니 위험하잖아요 술을 마시는 동안 차는 어디에 세워둔 거죠? 쇼핑센터에 대형 주차장에요 그렇군요 어디에 주차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 M대로변에 있는 D마트 말씀이시죠? 100엔짜리 초콜릿 하나만 사도 몇 시간 동안 맘껏 주차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제법 너그러운 방침을 가진 체인점이죠 그럼 귀갓길에는 어쩌신 거예요? 자동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오늘처럼 택시를 이용하셨나요? 아니요 자기 차로 귀가했어요 음주운전이잖아요 맞아요 위험한 행동인데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음주운전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의식이 퍽 느슨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사장님도 소시적에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 물론 지금은 안 그러세요 택시 운전사가 됐으니 어림도 없죠 게다가 사장님은 개인 택시 회사를 운영하시니까요 무사고 모범 운전을 철칙으로 하시거든요 미적지근한 면도 있는 아저씨지만 그 점에 한해서는 엄격하세요 제가 술도 안 마시고 난폭운전도 안 해서 마음에 드셨다나 봐요 다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아, 음주운전은 안 돼요 법률 위반이에요 사고의 원인이 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치렁이 같은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을 했으니까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하지만 한 번도 걸리지 않았죠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고요 그러니 괜찮다고 굳게 믿어버린 거죠 괴상한 경험을 성공이라고 믿어버린 거네요 실패와는 종이 한 장 차이죠 어쩌다 잘 넘겼을 뿐인데 성공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으니 커다란 착각이네요 언제인가 유리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답니다 손님 이야기인데요 자제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른바 등교 거부하래요 학교 같은 곳은 안 가도 돼요 여자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 그렇죠 무심코 동의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끝날 뻔했지만 뭐예요? 잠깐, 그게 아니라요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부모로서는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주변에 아이 가진 동료가 이러니 저러니 충고를 해준 거예요 어릴 적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친구들과 교제하는 법을 좀 더 잘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대요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릴 적에 착실히 교육시키고 친구와의 교제에도 마음을 쓰며 아무리 모범적인 모습을 부모가 보인다 해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는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등교 거부하가 아니니까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고 믿어버리죠 자기 아이는 이런데 저 집 아이는 다르니까 이상하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사람도 많나 봐요 상대편에 서서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저 집은 이런데 우리 집은 이래 그러니까 절대적 해답은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쩌다 어쩌다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그걸 성공한 경험으로 여기는 건 착각일 뿐이에요 네 경험이 중요하긴 하죠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경험 때문에 오히려 견문이 좁아져요 오후 역을 지나치자 내리막길이 나왔어요 이 길을 다 내려가면 에스바시 다리 사거리에요 슬슬 목적지를 자세하게 물어봐야 하죠 일이 잘 풀리게 하는 방법론 같은 건 없잖아요 예감이 좋아서 선택했다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참고 견뎌낸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죠 하 이 동나방 같은 녀석도 마찬가지에요 음주운전을 반복해도 이제껏 무사고였죠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문법이죠 이대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인데 일이 터지고 나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미 저질렀어요 여자가 불쑥 중얼거렸어요 네? 사고가 났다구요 빨간 신호 에스바시 다리 사거리에서 저는 자동차를 멈췄어요 여기에요 백미러 속에서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기에서 사고를 일으켰어요 신호등 아래 가드레일 옆에 말라비틀어진 노란색과 보라색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여자의 말대로 인명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입간판도 있었어요 1월 21일 심야에 발생한 뺑소니 사고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 곧 에이하라 역입니다 어디쯤 세워드릴까요 약간 당혹스러워 하면서 저는 물었어요 이대로 직진해주세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택시를 출발시켰어요 기사님 여자가 별안간 화재를 바꿨어요 고양이와 살았던 적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더욱더 어리둥절해졌어요 아 고양이 말씀이세요? 키웠던 적이 있죠 옛날 일이에요 10년 전쯤이었죠 지금은 없어요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워서 엄마는 두 번 다시 기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그 심정은 이해해요 전혀 절 따르지는 않았어요 이름을 불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죠 고양이가 자고 있을 때 이따금 슬쩍 다가가 등을 쓰다듬곤 했어요 그러면 곧장 벌떡 일어나 도망가 버렸지만 가만히 있어주는 경우도 있었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좋았어요 원 어느 쪽이 기르는 입장인지 음 상당히 머리가 좋은 고양이였어요 싫어하는 손님의 신발에 소변을 갈겨 놓기도 했죠 엄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녀석이었다고 믿는 눈치에요 말도 알아듣고 가족의 기분도 읽어내는 녀석이었다고 말이죠 지금도 자주 말씀하시곤 하세요 전 이 나이가 되도록 노상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넌 몇 번을 말해도 통틀어 먹질 않는구나 너보다 고양이가 더 말이 잘 통하겠다 라면서요 무뚝뚝했지만 가족밖에 모르는 고양이었대요 음 정말 그랬던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일이든 시큰둥한 채 자유로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느새 이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기도 했어요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어도 기만큼은 이쪽을 향해 있거나 꼬리를 파닥파닥 움직이기도 했죠 가족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중학생 무렵에 녀석이 죽었어요 네 울었죠 분명 냉대받을 때가 많았는데 어째선지 응석을 부리고 온 하던 기억만 되살아났어요 형이랑 싸워서 울고 난 뒤 의기소침에 있었더니 녀석이 무릎 위로 올라와 줬어요 평소 같으면 불러도 무시하던 녀석이 코끝을 가까이 대며 쿡쿡 누르더라고요 위로해 줬던 거겠죠 그 녀석 날 퍽 생각해 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좀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말이죠 죽으면 순식간에 몸이 굳으며 딱딱해져요 녀석의 생명이 사라졌구나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런 생각에 펑펑 울고 말았어요 날 무척이나 생각해 주던 녀석은 이제 없구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죠 로터스 택시 로터스 택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탑니다 가토 겐 지음 양지훈 옮김 필름 출판사 제1장 산하다 산하다 오늘도 저희 로터스 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기사 김우나입니다 목적지까지 짧은 시간이 남아 아무쪼록 편히 모시겠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얼마만이죠 반년쯤 됐나요 아니다 저번에 뵀을 때도 유리아 씨는 반팔 차림이었잖아요 그러니 1년 가까이 되었으려나요 오늘 밤에 가게는 바빴나요 그렇군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최고죠 그 덕에 앞으로도 계속 단골이 되어주시면 저도 번창할 테니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따님은 잘 지내세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아 취직했어요 학교를 끔찍이도 싫어해서 등교 거부하였는데 직장에는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고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 잘됐네요 그야 자식 일이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따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근처 고양이 카페요? 아 그렇군요 유리아 씨를 닮아서 서비스업에 재능이 있나봐요 아 그건 또 아니라고요 음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군요 고양이가 흥미로운 동물이긴 하죠 한 번 좋아하면 푹 빠지잖아요 그런데 애묘가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충견 하치코라고 충견 하치코라고 품종이 아키타견이었던가요? 죽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역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죠 고양이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 동상도 없고 고양이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계속 기다린다 한들 미담이 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무서운 이야기라면 모를까 유리아 씨는 고양이랑 개 중에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고양이요? 역시 따님은 엄마를 닮았나 보네요 고양이가 귀여워서라고요? 그야 귀여운 고양이도 있죠 솔직히 귀여운 건 인정하지만 마냥 그럴 수만은 없는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실은 저도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어렸을 적에 집에서 길렀거든요 그게 기른다는 느낌보다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적어도 전 그랬답니다 그 녀석 제 말 같은 건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거의 절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왜 고양이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보살핌을 받는 주제에 오히려 인간을 길들이죠 어찌 보면 고양이는 퍽 기이한 동물 같지 않나요? 실은 얼마 전에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맹세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M대로변 사거리에서 태웠던 손님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유리아 씨 가게 바로 근처죠 그 편의점 앞에요 들어보시겠어요? 네 사거리 신호등 옆에서 제 택시를 잡아 세운 손님은 자그마한 여자였어요 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회색빛 여름용 니트에 하얀 바지 차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도요 아닌가 바지가 검은색이었나 상의가 검은색이었나 상의가 검정이었나 어쨌든 회색과 흰색 검은색의 이미지였어요 밤이라서 편의점 불빛 뿐이었거든요 뒷좌석에 앉은 뒤에도 지금처럼 어두워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옷차림보다 여자의 눈이 인상 깊었어요 유독 커다랗고 날카로웠거든요 음 무서운 눈이었는데 이따금 번뜩이기도 했죠 기분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의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전철도 이미 끊긴 뒤였죠 음 지금이랑 비슷한 시간이에요 유리아 씨의 호출이 없을 때도 이 시간대에는 이 근방을 자주 배회하곤 해요 어쩌다 손님을 태우기도 하니까요 다른 택시도 지나갈 것 같은데 잘 안 잡히죠 S역에서 1km가 채 안 되는 어중간한 거리라서 그래요 다른 택시나 손님 모두 S역 택시 승강장에 모여 있잖아요 이 근방은 몰래 손님을 체갈 수 있는 꽤 괜찮은 장소거든요 음 그날 밤에도 그런 식으로 손님을 태웠답니다 좋았어 오늘도 한 건 했네 들뜬 마음으로 택시를 가까이 세웠는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불쌍 낭패구나 싶었어요 여자 뒤에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였죠 뭐 하는 짓이야 난 택시 안 불렀는데 순간 깨달았죠 어지간히 취했나 보네 널찍한 번화가에 있는 S역에서 1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 장소도 그렇거니와 에휴 이런 시간이니까요 취객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질 나쁜 손님한테 걸린 느낌이었죠 흥 내가 다 안아봐라 그러시던가요 이쪽이야말로 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택시를 잡은 건 남자가 아니었어요 동행인 여자 쪽이었죠 그러니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마지못해 문을 열었더니 여자가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타 동그란 얼굴에 단발머리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주정뱅이한테 명령했어요 얼른 타라니까 왠지 무서운데 이 사람들 무슨 관계야 주정뱅이는 여자는 아저씨였어요 나이는 글쎄요 50에서 70 사이쯤 됐으려나 사실 아저씨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25에서 35살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자 나이도 잘 가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나 어르신은 짐작하기 쉽잖아요 책가방을 맺거나 교복을 입었으면 미성년자일 테고 머리가 새하얗거나 훌렁 까졌거나 치아가 없거나 등이 굽었으면 80대쯤 되었으려니 하니까요 그 외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야 종종 교복을 입은 40대 여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 차에 태운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정뱅이 아저씨와 무서운 눈의 아가씨 이야기죠 타라고 어쨌든 아저씨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도 완전히 명령조였어요 싫어 아저씨가 악을 썼어요 꺼져 꺼져 이 고양이 귀신아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고양이 귀신이라니 아저씨 표현 한 번 기가 막히네 무서운 눈에 여자는 등을 구부린 채 전투 태세에 들어간 고양이과의 동물처럼 보였거든요 탁 치고 타라니까 여자가 거듭 말했어요 아저씨는 뒷좌석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에이하라 역으로 가주세요 뒤이어 스르륵 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했어요 아 에이하라 역 말씀이시죠 역 앞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근처에 도착하면 말씀드릴게요 여자 옆에서 약간 얼빠진 상태로 허리를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웅얼거렸어요 이 고양이 귀신이 내가 택시비 내놔봐라 네? 그건 곤란하죠 전 백미러로 시선을 돌렸어요 출발하세요 제 불안이 전해진 걸까요? 여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요금은 제대로 낼 거니까 괜찮아요 눈이 번뜩인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고양이 같더라니까요 분명히 안 낸다고 말했어 아저씨가 투덜투덜 중얼거렸죠 그럴 돈 없어 지갑에 한 푼도 없다고 에이하라 역으로요 여자가 말문을 막듯 덧붙였어요 출발해 주세요 일단 M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S야 역 방면으로 향했어요 5월이 거의 끝나가는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운 밤이었죠 S야 역 앞을 막 지나갔을 때 백미러 너머로 살펴보니 아저씨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잠든 건가? 여자는 매서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잠드신 건가요? 괜찮을까요? 말을 걸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기도 했지만 한 푼도 없다는 아저씨의 발언이 마음에 걸리는 터라 무심코 입을 열고 말았어요 잠들었어요 여자가 담담이 대꾸했어요 소란을 피웠으니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겠죠 동행분이 꽤 치하셨네요 저로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도착한 뒤에 요금을 못 내겠다고 다시 억지를 부르시는 건 아닐지 걱정되세요? 살벌한 저음의 목소리 아무래도요 큰소리로 화를 내신 데다 상당히 언짢아 보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행분 때문에 차에 태우길 망설였을 정도랍니다 택시비는 제대로 낼 테니 안심하세요 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저는 다시 의심했어요 지갑에 한 푼도 없으시다고 거짓말이에요 여자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는 전면 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미러 너머로 쳐봐 시선을 마주치려는 기미도 없었죠 거짓말이란 말씀이시죠? 그럼 다행이지만요 지갑에 9,398엔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구체적이잖아 설마 농담하는 건가? 에이하라역까지 그 정도 금액이면 되겠죠 여자의 표정은 굳은 채였어요 농담이 아닌 것 같았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시간이면 교통량도 적으니 금방 도착할 거예요 전철 선로를 따라 쥐대로 서쪽 길에서 동쪽 길을 향해 자동차는 싱싱 달려갔어요 주정뱅이는 칠색이에요 여자는 쓰디쓴 것을 뱉어내듯이 말했어요 그쵸 손님께서는 멀쩡하셔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9,398엔이 있으면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안도한 나머지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건 술취한 손님일지도 몰라요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거든요 다행히 전 아직 경험한 적이 없지만요 차 안의 구토 아니, 개원의 아, 그러니까 속을 비워내시면 그날 하루 영업은 망치고 말거든요 청소도 해야 하는데 냄새까지 배워서 운행이 힘들답니다 토악질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건 분별 있는 어른이 할 짓은 아니죠 여자는 심각한 어조로 말했어요 저도 곧잘 토하긴 하는데 이 남자가 그러는 건 용서 못해요 네? 저도 모르게 대물었어요 손님 자주 토하세요? 급하게 밥을 잔뜩 먹으면요 자주 그래요 여자는 태연히 말했어요 토하는 건 을에 있는 일이니까 그런가? 과음에서 토하든 밥을 허겁지겁 먹어서 토하든 분별 없는 건 어느 쪽이나 매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혹스러워서 구토에서 술 취한 이야기 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술에 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잠들어버리면 좀처럼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깨워도 안 일어나나요? 꿈쩍도 안 하세요 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은 그런 손님과 마찰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아휴 죽을 맛이었답니다 역시나 꼰대 아저씨였거든요 무심코 말이 헛나와버렸죠 아 물론 동행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대로 보셨네요 여자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꼰대 맞아요 이 해충 같은 인간은 몹시 경멸하는 듯한 말투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술집 종업원과 손님? 아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 오늘 밤엔 손님이 계셔서 안심입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꿨어요 살다 보면 술이라도 마시고 싶어지는 때가 있으니까요 전 없는데요 술 같은 건 마시고 나면 온몸에서 냄새만 날 뿐이에요 인정사정 없는 말투 아 손님은 술을 안 드세요? 안 마셔요 저도 그렇답니다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요 저도요 여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땀이랑 한숨 배설물에 알코올이 섞여서 술 냄새가 진동하죠 반경 1m 가까이는 다가가고 싶지 않은 냄새예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주정뱅이가 안쓰러워질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것까지야 술 같은 거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아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술은 못하지만 삶이 따분하진 않거든요 펫을 쬐거나 낮잠을 잘 수 있다면 즐거움은 무한대예요 그런.. 가..요? 맞장구를 치는데 묘한 스타카토를 넣고 말았어요 일광욕과 낮잠 그게 즐겁다고? 손님 아직 젊으신데도 취미가 소박하시네요 어쩌면 즐거울지도 모르겠네요 일광욕이라 태닝을 하러 피부 미용실에 다닌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손님 아무리 봐도 태닝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낮잠은 즐거울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그렇다고 휴일에 까딱 잠을 많이 자버리면 오히려 후회한달까요? 헛되이 시간을 보내버렸다는 생각에 한없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젊지는 않아요 상당히 나이를 먹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젊어 보이세요? 알아요 소녀처럼 어려 보이겠죠 여자는 겸손을 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소녀처럼이라니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꽤 능청스러웠어요 하지만 젊지 않아요 중년인걸요 아줌마예요 곧 할머니가 되죠 늙었어요 담담하면서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자학 소녀 같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뭔가요? 도무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제 영업상의 대화도 약간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젊음과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한바탕 띄어요 한바탕 띄신다고요? 아 그렇군 스포츠를 말하는 건가? 아 한바탕 띄신단 말이죠 괜찮은 방법이네요 가라데나 킥복싱 도장이라도 다니시나 봐요 이 손님은 격투기 쪽일지도 몰라 느낌이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의외로 힘이 센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저씨를 택시에 태울 때였는데요 상당히 힘껏 밀어서 넘어뜨린 느낌이랄까 키가 크진 않아도 아저씨가 다부지고 뚱뚱한 체격이라 무거워 보였거든요 여자 쪽은 간이 알프고 연약했고요 그런데 다짜고짜 순식간에 아저씨를 넘어뜨리더니 뒷좌석에 억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언뜻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격투기를 즐기시나 싶어서요 격투기요? 그런 건 안 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동적으로 집 안을 뛰어다녀요 그뿐이에요 농담인가 싶었죠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그야말로 진지했어요 재밌거든요 좋은 운동이죠 약간 아니 상당히 위험한 사람 같은데 아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대로 맞짱구 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뭐가 재밌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집 안을 한바탕 뛰어다니면 난장판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책장 위에서는 책이 떨어지고 사이드 테이블 위에 꽃병은 쓰러지죠 마루에 놓인 각 휴지는 제 발차기로 찌그러지고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게 재밌으시다고요? 당연하죠 여자는 태연했어요 가족분이 말리시진 않나요? 아 불쌍 괜한 질문을 했나 가족과 같이 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설마 잠든 아저씨와 동거하는 것 같진 않고 혹시 가족인 걸까? 그래서 이토록 거리낌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보다는 증오가 가득한 느낌이지만 가족에게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법이지 가족 아니에요 이런 장구벌레 같은 놈하고는 여자가 매우 불쾌하다는 듯 말했어요 제 동거인과는 달라요 아 그러셨습니까? 실례했습니다 사과하면서 생각했죠 내가 지금 속마음을 무심코 내뱉은 건가 아 망했다 제 가족은 사나다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살짝 누그러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바탕 뛰고 나면 사나다는 화를 내요 그러시겠죠 사나다 이름이 아니라 성씨네 성씨로 부르는 걸 보니 가족은 아니라는 소린데 애인이나 친구인 건가 이성일까 동성일까 물어봐도 되려나 아니야 쓸데없는 질문은 자제하고 지금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편이 낫겠어 아 사나다는 늘 툴툴대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그럼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하지만 용서해줘요 여자가 살짝 웃고 있네 좋은 분이네요 좋은 녀석이죠 하긴 하긴 함께 사시는 사나다 씨가 용서해 주신다면 문제 될 건 없겠네요 책을 떨어뜨리고 꽃병을 쓰러뜨리고 각 휴지를 찌부러뜨리는 정도라면 괜찮죠 사나다 씨한테만 그러지 않는다면야 아 기운이 남아돌아서 사나다를 들이받을 때는 있어요 전적이 있었네 가정폭력이잖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웃고 있다 꽤 기뻐 보여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문제는 가끔은 일부러 밟아줄 때도 있어요 밟는다고요? 역시 상당히 문제가 있네 그거 가정폭력이라니까요 하지만 사나다는 용서해줘요 투덜투덜 불평하면서도 결국에는 웃으면서 이해해 주죠 저는 기계적인 말투로 반복했어요 좋은 분이네요 그게 아니잖아 이건 뭐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의존증 비슷한 거 아닌가 심각한데 전 사나다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헉 제 두 눈이 곱절은 휘둥그레진 느낌이었어요 사랑...이라니 평소 사랑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요 그러니 사... 끊어서 말할 수밖에요 랑이란 말씀이시죠? 사랑이에요 여자는 능청스레 대답했어요 저는 못 다 가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애인 자랑이네요 관계의 의존증 같긴 하지만 위험하지만요 와이아 역 앞은 밤새 영업하는 레스토랑과 편의점이 질비해서 번쩍일 정도로 밝았어요 택시 안까지 눈부실만큼 빛이 들어왔죠 으... 으... 여자 옆에서 주정뱅이 아저씨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잠꼬대에요 여자는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전... 사나다한테 사랑받고 있었어요 여자는 아저씨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이 곱등이 같은 남자와는 달라요 와이아 역 앞을 벗어나니 K 다가와 강변노에는 가로등 불빛만 비치고 있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거나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도 거의 없었죠 차 안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빨간 신호가 걸려서 택시를 멈췄어요 으... 으... 아저씨가 다시 신음했어요 속이... 안 좋으신 걸까요? 토하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요 잠꼬대에요 아... 그리 좋은 꿈은 아닌가 보네요 가위라도 눌리시는 걸까요? 보나마나 악몽이겠죠 여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요즘 이 남자는 밤마다 얕은 잠을 자면서 악몽을 꿔요 잠이 든 것 같지만 깊이 잘 수는 없죠 그러니 늘 졸릴 수밖에요 하지만 잠을 자려고만 하면 무서운 존재가 덮쳐오는 거예요 괴롭겠네요 공포 영화 같았어요 그 무서운 존재라는 건 뭘까요? 네코마타요 네코마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서 택시를 출발시켰어요 고양이 요괴의 일종이에요 그러고 보니 택시에 탈 때 아저씨가 여자를 향해 고양이 귀신이니 뭐니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래서였나? 그나저나 네코마타라니 오래간만에 들어본 말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동급생 중에 다도코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귀신이라든가 요괴라든가 우주인이나 사후세계 같은 분야의 빠삭한 애였거든요 그 친구와 대화하다가 네코마타라는 고유 명사를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나 아, 아니다 중학교 국어랑 고전문학 교과서에도 나왔던가요? 쓰레츠 레구사에서 네코마타가 나왔잖아요 스님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고전문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기억에서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다도코로 덕분에 네코마타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놀라게 해요? 네코마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가 냉혹하게 툭 쏘아붙였어요 우선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놈의 뱃살을 찢어넣죠 그것도 깊지 않게 그 다음엔 머리를 부드럽게 물고 얼굴 가죽을 벗긴 뒤 오른쪽 어깨를 물어뜯고 왼쪽 다리를 잘게 씹어서 아,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오들오들 떨었어요 네코마타가 그렇게나 무서운 존재라고 다도코로가 말했던가 쓰레즈 레구사에서도 스님이 놀라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고양이였다든가 하는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결말이 난 거 아니었나요? 아플 거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울걸요 여자는 만족한 듯 보였어요 꿈속에서도 아플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워도 의식은 계속 깨어있어요 도망칠 곳 없는 꿈이죠 이 사람은 어째서 타인의 악몽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까요? 아저씨의 카운슬러라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 구더기 같은 놈은 늘 술독에 빠져 살아요 그래야만 잠들 수 있으니까 환자와 카운슬러 관계치고는 동정은 커녕 너무 가혹하단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그런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신다는 건 현실에서 뭔가 끔찍한 일을 겪어서일까요? 여자는 침묵을 지켰어요 내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한 건가? 일단 잡담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전 술을 못 마시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먹을 걸로 풀어요 홧술 대신 폭식인 셈이죠 잔뜩 고칼로리 식사를 한 뒤 일찌감치 자버리는 거예요 음 스트레스 해수로는 썩 괜찮은 방법이죠 여자가 호응해줬어요 살았다 심기를 건드린 건 아닌 모양이에요 배가 부르면 졸리니까요 이 손님 역시 잠에 진심인가 보네 취미가 낮잠이라는 건 진짜였나 봐요 맞습니다 밥 먹고 잠드는 게 최고죠 때로는 잠들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그런 단순한 일이 도저히 불가능하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꿈이 찾아와 주지 않아요 그저 슬픈 사실 하나가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돌 뿐 그럴 때도 있어요 어두컴컴한 고층 빌딩과 강가에 늘어선 번나무 무성한 잎에 가로등 불빛이 가로막혀서 차 안으로 어둠이 내려왔어요 백미로이 비친 여자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그래도 눈을 감고 있기만 하면 결국엔 조금이나마 잠에 파도가 밀려오니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생각지 못한 힘도 생겨나는 법이죠 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입맛이 없거나 잠을 못 잔 적은 없네요 감사한 일이죠 눈을 감기만 하면 어느새 꿈속이거든요 기사님한텐 소질이 있군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소질이요? 저처럼요 낮에도 잘 자고 밤에도 잘 자죠 수면 달인이 될 소질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한들 기쁘진 않은데 그리고 이따금 한바탕 뛰는 거예요 완벽하죠 글쎄 전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 분야를 깊이 파고들면 잠을 자는 동안 꿈속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한바탕 뛸 수 있게 되죠 대체 무슨 분야인 걸까요? 딱히 파고들고 싶진 않은데요 농담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백미러의 백미러의 비친 여자의 얼굴은 그야말로 진지했어요 웃을 수도 없었죠 그 분야는 제가 깊이 파고들긴 힘들 것 같네요 진지하게 대답할 수밖에요 꿈 밖에서도 그렇게 날뛰었다간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사나다는 불평은 해도 혼내지는 않아요 아, 사나다 씨는 마음이 넓으시네요 저희 엄마는 엄격하셨어요 혼나지 않는 상대와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네요 그보다 이제 슬슬 독립해야 해서요 사랑해주는 저는 누군가와 살면 돼요 또 사랑 타령이 시작됐어요 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엄마도 절 생각해주시기는 하는데요 가능하면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좀처럼 그런 상대를 만날 기회도 없답니다 사실은 이미 만난 느낌이지만요 하하 그렇다고 손님한테 털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짝사랑이라서요 설사 사귀게 된다 한들 동거는 그렇다 쳐도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무하는 택시 회사 로터스 교통은 사장님과 저뿐인 영세기업이에요 이대로 계속 이 일을 해도 될지 이따금 고민이 된답니다 몇 년쯤 지나서 개인 택시에 필요한 자격을 따면 사장님이 자기 회사를 물려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요 택시라는 일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평생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쩌다 문득 생각만 할 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은 없어요 좀 더 심사숙고해 봐야겠죠 언제까지 젊지는 않을 테니까 아 평생이라니 여자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인생은 짧아요 당장 내일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맞장구를 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또 속마음을 말해버렸나 언제 프리의 사고로 죽어버릴지 몰라요 해야 할 일은 당장 시작해야 해요 여자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백미러를 보고 저는 갸웃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여자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기분 탓이었을까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며 콧소리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요 우는 게 아닌가 화내는 건가 아이아 역을 지나치자 도로는 완만한 내리막길로 바뀌었어요 맞은편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괭음을 울리며 올라오더니 택시와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찌르듯이 택시 안을 비추었어요 으흐 으흐 자고 있던 아저씨가 다시 뭔가를 웅얼댔어요 요괴 여자가 중얼거렸어요 네? 자동차는 요괴와 닮았어요 눈을 번쩍이며 캄캄한 밤을 거칠게 달려와 인간을 죽이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눈이 번쩍이는 건 여자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인간뿐이 아니에요 고양이도 죽이죠 참혹해요 아, 종종 발견한답니다 이 근처 도로에서 차에 채인 오리도 본 적이 있어요 거만한 인간들이야말로 요괴예요 여자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난 놀아 절대 틀리는 법이 없지 실패는 다 네 탓이야 난 아니라고 네가 나빠 난 오르니까 틀릴리가 없어 철부지 어린애처럼 우기는 꼴이라니 이 바퀴벌레 같은 늙은이도 그런 인간 중 하나예요 장구벌레 곱등이 구더기 바퀴벌레 줄줄이 실컷 욕을 먹고 있었죠 손님 말씀대로 웬만큼 나이를 먹었으면서 철부지 어린애처럼 구는 사람들 요즘 세상에 꽤 있긴 하죠 바로 뒷좌석에서 아저씨가 자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맞장구를 쳤답니다 오늘도 그런 손님이 계셨거든요 역시나 50대 남자분이었죠 행선지를 여쭤더니 에스가와 강이라고만 대답하시더라고요 에스가와 강에 어디쯤이냐고 거듭 여쭈니 전철이래요 정말이지 성가시다는 듯 단답형으로요 그래서 역에 어디쯤이냐고 다시 여쭈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동쪽 출구로 가라고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 하지 않느냐면서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열받는다니까요 자기가 손님이라고 건망 떠는 꼴이라니 물론 손님인 건 맞고 돈을 내주시는 쪽이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등한 성인이자 타인인 거잖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최소한 존댓말 정도라도 해주시면 천벌은 안 받을 텐데요 나이는 뭐 확실히 제가 아래였지만요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일대일로 대등한 관계니까 그렇죠 같은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나이가 위든 아래든 상관없는 건데 기생충 같은 이 남자야말로 딱 철부지 어린애나 다를 바 없는 놈이에요 무턱대고 반말에다 명령조라니까요 돈을 내는 쪽이야말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손님한테는 이미 이골이 났답니다 웃줄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철부지 어린애 같은 놈들도 어딘가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일하고 돈을 벌죠 만나는 장소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것 뿐이에요 맞습니다 대체 왜 거만해지는 걸까요? 자기 입장이 위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유리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영역을 차지한다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설 것 거기에서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을 한다?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길고양이 싸움 같네요 고양이 싸움도 철부지 어린애 같은 놈들의 허세도 매한가지예요 자신이 유리하다고 느끼면 때를 놓치지 않고 상대를 깔보죠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외로워지죠 여자는 단맛이 사라진 껌을 뱉어내듯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 공벌레 같은 늙은이도 가게에만 들어가면 태도가 고압적으로 바뀌어요 남의 흠을 들춰내서 호들갑을 피우죠 그러면서 자기 실수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에요 아 좋은 면이라곤 하나도 없잖아 결국 마누라하고는 거의 말도 섞지 않아요 몇 년쯤 전부터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고 귀가하죠 애들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집안에서는 이혼한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겠네 외롭겠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면 좋을 텐데 자기가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바뀔 리가 없죠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당연히 미운털이 박혔죠 그나마 회사에선 아직 설 자리가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도 끈덕지게 남아있다가 야근하는 척을 해요 그래서 저녁은 회사에서 먹죠 거의 메뉴는 편의점 주먹밥이나 카레 맛 컵라면이고 아 쓸쓸한 삶이네 너무 서글퍼 집이나 회사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기분 전환하러 갈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고작 고민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매일 저녁 식비를 절약한다고도 할 수 있죠 주먹밥과 컵라면으로 원기를 보충한 뒤 밤마다 술집에 드나드는 거군요 어떤 생활일지 알만하네요 어쨌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니 다행이에요 어떤 가게에서 마시나요? 마마가 철부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에요 보육원이요? 옛날식에 한 물건 술집 있잖아요 아 안성맞춤이네요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시는 아니요 여자는 싹둑 말을 잘랐어요 위로를 받으시는 게 아닌가요? 전혀요 그 가게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라서 이제껏 몇 번이나 출입금지 명령을 당했어요 오늘 밤에도 두 번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쫓겨난 참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 손님의 심기가 더욱 불편하셨나 봐요 네? 아 이야기 속 아저씨에 대해 뭔가 찝히는 거라도 있으세요 유리아 씨? 유리아 씨의 가게가 있는 곳은 엠데로에서 구석으로 들어간 자그마한 외길 골목이니까 아저씨와 여자 손님을 태운 사거리 편의점 바로 뒤쪽이네요 떡 벌어진 체격에 키는 그리 크지 않고 흰머리가 섞였는데 머리 숱이 살짝 적은 편이고 괄괄한 목소리에 술버릇이 나빠 보이는 50 이상 72하쯤 되는 아저씨였어요 그러셨군요 유리아 씨가 일하는 가게의 단골이셨다니 에비사와 씨라고요? 글쎄요 이름까지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여자도 그 이름으로 아저씨를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계속 장구벌레니 곱등이니 후덕이니 바퀴벌레니 기생충이니 공벌레 따위로 불렀거든요 직접 말을 걸 때도 이봐 라든가 너라고 했어요 무슨 기분인지 아시겠다고요? 아 유리아 씨한테도 미움받고 계셨네요 에비사와 씨 그렇겠죠 가게 측으로부터 몇 번이나 출입금지 명령을 당했다고 하셨으니 저런 가게 여직원한테 거친말을 내뱉거나 별거 아닌 일로 깐죽깐죽 불평이나 해댔군요 그런데도 술에 취하면 기분 나쁘게 만지면서 자고 불거나 싶더니 계산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비싸다는 둥 사기라는 둥 돈을 못 내겠다는 둥 투덜거리곤 했단 말이죠 아 장점이라곤 전혀 없는 분이네요 더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만해요 에이, 못 말리는 아저씨네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수없이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군요 더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유난을 떠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술을 내왔다고요 하지만 점점게 술을 마시는 건 달랑 두 시간 정도라니 거기에서 1분만 지나면 어김없이 똑같은 짓을 되풀이한다는 거네요 아 회사가 휴일인 토요일 밤까지 일부러 찾아와요 집에서 냉대받으니 그러시는 거겠죠 최근에도 오셨어요 그랬군요 영업을 시작하자마자요 문 열기만을 기다리셨나 보네요 겨울 이후 몇 개월 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길래 속이 시원했는데 다시 나타났단 말이죠 가게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저라도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유난히 심기가 불편해 보이길래 내버려뒀더니 아 다섯 시간 가까이 진을 치고 있었군요 골치 아프셨겠네요 제대로 상대해 주지 않으면 고양이 귀신이니 요괴니 그런 소리를 짓거려 댔고요 그래서 마담 언니가 고양이 귀신이라니 실례잖아 아무리 우리 애들 평균 연령이 좀 높기로 서니 여긴 귀신의 집이 아니라고 불만이면 다른 가게로 가던가 다신 오지마 라고 화를 내며 에이비 사화 씨를 내쫓았군요 에이비 사화 씨를 내쫓았군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제 택시에 타신 게 그날 밤이었을까요 겨울 이후로 그래서 최근까지 에이비 사화 씨는 가게 안 오신 거죠 아무래도 맞는 것 같네요 아마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그 여자한테 붙잡혔던 모양이에요 고양이 귀신이라는 말은 가게의 마담 언니나 유리아 씨를 빗대어 욕한 건 아닐 거예요 아까 이야기해 드린 그 꿈을 말한 것 같은데요 아저씨도 혼자 시달려온 모양인데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행실이 나빴으니까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분 전환하러 가서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겠네요 애처로운 인생이에요 나중에 그런 아저씨만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집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라니 꽤 힘드시겠어요 저희 집은 말이죠 애당초 아버지가 집에 거의 없었어요 귀가도 늦었으니 저녁밥을 함께 먹는 일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죠 그럴 땐 거의 대화도 없었고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뭔가 거북했다고나 할까요 물론 아버지와 엄마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아마도요 일요일에는 가끔 가족끼리 외출도 했어요 형도 있었으니까 내 식구였죠 제가 중학생이 된 무렵부터는 가족과 여행이나 나들이를 간 적이 거의 없었지만요 언덕을 내려와서 아이바시 역 앞을 통과했어요 셔터가 내려간 쇼핑몰 건물에는 어렴풋이 야간 조명이 켜져 있고 한밤 중인데도 한밤 중인데도 거리에는 드문드문 사람 그림자가 있었죠 예 지금도 같은 집에 살지만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인사나 하는 정도랄까요 거실이나 욕실에서 스쳐 지나갈 땐 가벼운 인기척은 내죠 인사라기 보다는 웅얼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요 서로 웅얼대는 거죠 꼭 인간이 아닌 것처럼요 중요하죠 서로 웅얼거리는 거요 아이바시 역에서 멀어지자 다시 거리는 어둡게 가라앉았고 비탈길이 이어졌어요 물론이죠 늘 기운찬 목소리로 잘 잤니 기분은 어때 난 건강해 너도 그렇고 같은 말을 떠들어대며 친근하게 굴 수 있어요 아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왼편으로 돔구장의 지붕과 전구장식으로 불을 밝힌 케이원지에 제트코스터가 희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전 비교적 말이 많은 편인데 형은 고등학교 무렵부터는 거의 말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재미가 없었나 봐요 여자애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여자끼리는 사이좋게 외출하거나 수다를 떨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잤니? 오늘 뭐 할까? 같은 기운 넘치는 대화도 절로 나오겠죠 아버지나 저나 형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쨌든 인기척 정도가 최선이니까요 사나다 시가 여자였군 개 개와 다를 바 없잖아요 개처럼 굴 순 없어요 여자는 말을 쏟아냈어요 개를 싫어하는 걸까요? 목청으로 그르렁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힐끗 시선을 교환하는 정도가 딱 적당하죠 조금 야박한 느낌도 드는데요 같은 집에 산다면 그 정도의 거리감이 좋아요 그런가요? 맞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네요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든다면 이마랑 코끝을 상대한테 대고 문지르면 돼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마랑 코끝을요? 네 뭐가 이상하냐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다간 눈이 뒤집혀서 뒷걸음질 치실 것 같은데요 형한테는 얻어맞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부를 것 같고요 선하다는 기뻐하는데요 어 올빼미처럼 웅얼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사나다는 뭐든 기뻐해요 어 아 그렇군요 또 애인 자랑이네 이건 우정이 아니잖아 여자끼리 사귀기라도 하는 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여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못 당하겠네 우리 두 사람의 만큼의 애정은 없더라도 서로 그르렁 소리를 나누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징그러운 놈의 집에서는 그런 소리조차 없거든요 가족 간에 가족 간에 인사도 안 하는 건가요 서로 무시해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술을 마시고 싶어진만도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밤에도 회사 근처 가게로 향한 거예요 에스바시 역을 지나 오르막길이었어요 찰칵 미턱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죠 목적지인 에이하라 역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출근하는 것처럼 일부러 전철을 타고 가게까지 가셨다고요 아 전철을 탔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죠 번쩍 여자의 눈이 백미러 속에서 번뜩이는 것 같았어요 이 진해 같은 놈은 차를 끌고 갔어요 운전해서 술 마시러 가다니 위험하잖아요 술을 마시는 동안 차는 어디에 세워둔 거죠? 쇼핑센터에 대형 주차장에요 그렇군요 어디에 주차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 M대로변에 있는 D마트 말씀이시죠? 100엔짜리 초콜릿 하나만 사도 몇 시간 동안 맘껏 주차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제법 너그러운 방침을 가진 체인점이죠 그럼 귀갓길에는 어쩌신 거예요? 자동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오늘처럼 택시를 이용하셨나요? 아니요 자기 차로 기가했어요 음주운전이잖아요 맞아요 위험한 행동인데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음주운전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의식이 퍽 느슨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사장님도 소시적에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 물론 지금은 안 그러세요 택시 운전사가 됐으니 어림도 없죠 게다가 사장님은 개인 택시 회사를 운영하시니까요 무사고 무사고 모범 운전을 철칙으로 하시거든요 미적지근한 면도 있는 아저씨지만 그 점에 한해서는 엄격하세요 제가 술도 안 마시고 난폭 운전도 안 해서 마음에 드셨다나 봐요 다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음주운전은 안 돼요 법률 위반이에요 사고의 원인이 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치렁이 같은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을 했으니까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하지만 한 번도 걸리지 않았죠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고요 그러니 괜찮다고 굳게 믿어버린 거죠 괴상한 경험을 성공이라고 믿어버린 거네요 실패와는 종이 한 장 차이죠 어쩌다 잘 넘겼을 뿐인데 성공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으니 아 커다란 착각이네요 언제인가 유리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답니다 흠 손님 이야기인데요 자제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른바 등교 거부하래요 학교 같은 곳은 안 가도 돼요 여자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 그렇죠 무심코 동의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끝날 뻔했지만 뭐예요 잠깐 그게 아니라요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부모로서는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주변에 아이 가진 동료가 이러니 저러니 충고를 해준 거예요 어릴 적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친구들과 교제하는 법을 좀 더 잘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대요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릴 적에 착실히 교육시키고 친구와의 교제에도 마음을 쓰며 아무리 모범적인 모습일 부모가 보인다 해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는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등교 거부하가 아니니까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고 믿어버리죠 자기 아이는 이런데 저 집 아이는 다르니까 이상하다는 식으로 단정짓는 사람도 많나 봐요 상대편에 서서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저 집은 이런데 우리 집은 이래 그러니까 절대적 해답은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쩌다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그걸 성공한 경험으로 여기는 건 착각일 뿐이에요 네, 경험이 중요하긴 하죠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경험 때문에 오히려 견문이 좁아져요 오후 역을 지나치자 내리막길이 나왔어요 이 길을 다 내려가면 에스바시 다리 사거리예요 아, 슬슬 목적지를 자세하게 물어봐야 하죠 일이 잘 풀리게 하는 방법론 같은 건 없잖아요 예감이 좋아서 선택했다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위험 천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참고 견뎌낸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죠 하, 이 동나방 같은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을 반복해도 이제껏 무사고였죠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문법이죠 이대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인데 일이 터지고 나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미 저질렀어요 여자가 불쑥 중얼거렸어요 네? 사고가 났다고요 빨간 신호 에스바시 다리 사거리에서 저는 자동차를 멈췄어요 여기에요 백미러 속에서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기에서 사고를 일으켰어요 신호등 아래 가드레일 옆에 말라비틀어진 노란색과 보라색 국화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여자의 말대로 인명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입간판도 있었어요 1월 21일 심야에 발생한 뺑소니 사고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 곧 에이하라 역입니다 어디쯤 세워드릴까요 약간 당혹스러워 하면서 저는 물었어요 이대로 직진해주세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택시를 출발시켰어요 기사님 여자가 별안간 화재를 바꿨어요 고양이와 살았던 적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더욱더 어리둥절해졌어요 아 고양이 말씀이세요? 키웠던 적이 있죠 옛날 일이에요 10년 전쯤이었죠 지금은 없어요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워서 엄마는 두 번 다시 기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그 심정은 이해해요 전혀 절 따르지는 않았어요 이름을 불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죠 고양이가 자고 있을 때 이따금 슬쩍 다가가 등을 쓰다듬곤 했어요 그러면 곧장 벌떡 일어나 도망가 버렸지만 가만히 있어주는 경우도 있었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좋았어요 원 어느 쪽이 기르는 입장인지 음 상당히 머리가 좋은 고양이였어요 싫어하는 손님의 신발에 소변을 갈겨 놓기도 했죠 엄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녀석이었다고 믿는 눈치예요 말도 알아듣고 말도 알아듣고 가족의 기분도 읽어내는 녀석이었다고 말이죠 지금도 자주 말씀하시곤 하세요 전 이 나이가 되도록 노상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넌 몇 번을 말해도 통틀어 먹질 않는구나 너보다 고양이가 더 말이 잘 통하겠다 라면서요 무뚝뚝했지만 가족밖에 모르는 고양이었대요 음 정말 그랬던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일에든 시큰둥한 채 자유로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느새 이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기도 했어요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어도 귀만큼은 이쪽을 향해 있거나 꼬리를 파닥파닥 움직이기도 했죠 가족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중학생 무렵에 녀석이 죽었어요 네 울었죠 분명 냉대 받을 때가 많았는데 어째선지 응석을 부리고 온 하던 기억만 되살아났어요 형이랑 싸워서 울고 난 뒤 의기소침해 있었더니 녀석이 무릎 위로 올라와 줬어요 평소 같으면 불러도 무시하던 녀석이 코끝을 가까이 대며 쿡쿡 누르더라고요 위로해줬던 거겠죠 그 녀석 날 퍽 생각해 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좀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말이죠 죽으면 순식간에 몸이 굳으며 딱딱해져요 녀석의 생명이 사라졌구나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런 생각에 펑펑 울고 말았어요 날 무척이나 생각해 주던 녀석은 이제 없구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죠 주체할 수 없었죠 주체할 수 없었죠 하염없이 감사합니다.